일단 S급 사은품을 가져왔어. 아 잘하고싶은데, 나도 강등당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 잘되는 판이 있다니까. 아 쇼진 별론거 같은데. 아 나쁘진 않거든. 근데 별론거 같아. 굳이 쇼진을 해야된다면 하지않을것 같아요. 쇼진? 아 BF로 만들 수 있는 아이. 아 확실히 요새는 수호천사가 너무 좋은것 같아요. 특히 메이지들에게는 수호천사가 너무 좋은것 같아요. 근데 또 수호천사만 많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긴 하더라구요. 딜이 없어져요. 그래도 한 두개에서 세개정도는 있어야되는것 같아. 아... 가야돼. 이걸 팔지 말지. 그림을 보자. 야 이거 너무 약한데. 이렇게 가는거야. 너무 약하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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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치? 아우 이게 맞다 굳이 안 맞춰줘도 될 것 같은데 아 초반에 카제트 이상하다 못쓰 아 맞춰준다고? 태물 얼음 결정을 맞춰줘 처음에? 이걸 맞춰준다고 진지하게 태물 몸빵하라고 아 근데 불필요한 질문은 그만 볼 수 있어 이게 이일까? 아 왜 렉사이한테 노려지네 흐하하하 아하핳하핳 흐하핳 흐하핳 흑 흑 흑 뜯었네 졌을 것 같기나 다섯 마리야 악음악하지 아 이게 아리가 노려지네 계속 아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 게인을 죽어놨어 땡겨뒀어 아 게인을 죽어놨어 왜 아리가 자꾸 노려지네 자꾸 아리가 노려지네 자꾸 아리가 노려져 아리를 지켜야 되는데 아리가 자꾸 노려지네 또 꼴지네 또 꼴지네 아이 아 뒤집기 집을까말까 고민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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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문제가 있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진지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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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사이가 없어 한 마리를 못 뽑겠네 렉사이를 어 유미당이지 대박이다 나 뭐 만들어야 되지 지금? 아 나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 와 안 집어? 야 c 유미라든지 아니 뭐가 있길래 유미라든지 이거 내꺼지 니니 supplying 아 야 나왔다 야 일단 사사원 분을 만들 수 있겠는데 아 그냥 아래 갈아버릴까? 밀고나봐 이걸로 아니 렉사이 안나오나 진짜로? 렉사이 안나오네 혹시? 렉사이 안나오는것이냐 렉사이 안나오는것이냐 이것도 참 어려운일인것같아 내가보기에는 이렇게 나올동안 렉사이 한마리가 안나온다 321 렉사이 렉사이 왜 안나오는거야?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는 나올만하지않나요? 하나도 안나오네 플랫노를 렉사이 안나와 조금 다쳐야 됩니다 어째 됐든가 아 근데 롤러가 되게 별로긴 하다 확실히 그지? 어떻게 레사이 하나를 못 만들지? 아 초각수를 여기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어어 가헨 겨헨 이거 맞고 덱겜 맞춰주고싶은데요? 덱겜 맞춰주고싶은데요? 가자 빨라져라 롤러야 너무 미니 아 이게 2침묵검이라 스킬 못쓸꺼 어어 좋구요 덱캡 껴주고싶은데? 어 4등 들었네 이번판 2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렉사이 2승 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돈 모으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거 1등 그린다 이거 1등 그린다 다파로 다파로 6메이제 넘어갈 준비하겠다 이거 1등 2등 다파로 2등 4등 1등 2등 아 9위치가 너무 안좋은데 아 저 카제크 맞췄으면 살았는데 이거 초가스 안라인에 둬야해 아니 안라인에 둬야했는데 얘 왜 안죽은거야 이렇게 해놔야되나 대체 이렇게 해야되나 왜 안갔데 얘가 맞고 궁을 썼어야했는데 궁을 안쓴다니 초가스 한명이네 멀리 가 파견해 안되겠다 파견가자 침묵이 없어 여기 일단 들어갔다 들어갔다 쪼랑 맞춰서 한번만 썰어 로제 괴라치 괴라치 이게 맞지 이게 수호투고사치 괴라치 누가 봐도 이거 초가스 가야겠는데 가야겠는데 야스오 2성 있던데 야스오 2성 있던데 어디 졌지 야스오 2.. 2마리 하던데 아 죽었나 아 이거 카사스를 룰루랑 바꿔야겠지 아 이거 카사스를 룰루랑 바꿔야겠지 아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는데 아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는데 카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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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어우야야 초가스가 궁이 너무 쎄 이 궁은 초가스 게임 카사스 아 그래도 2성 찍으면 세던데 30.. 20성 4성 아예 잘 못됐다 잘못됐어 유령이 무섭다 유령이 무서워 위치가 아쉽다 야 그게 달라 없으면 죽었을 때 궁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써도 되는건가 오케이 일단 3등 됐고 유령모의 낄 친구를 찾아야겠네 이건 뭐 싸움꾼이 기반이라서 묶일 수가 없지 인정 총검 아 캐릭터 앞에 있는 애들 아예 안 움직이겠는데 왜 두개 껴줄거 같은데 얘한테 아니니까 카사스한테 껴줄거야 어 잠깐만 나 왜 웃기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우 같이 가고싶으면 되겠다 아 이거 유령모의 너무 웃겨졌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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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K를 펴줘는데 아 초과스 전덜마크 장애인걸 아 펜땜 껴줘야 돼 힝 가라 아 야 누가 봐도 궁이체 여기였는데 절로 쏘냐 어떻게 누가 봐도 절로 쏘냐 여기였는데 저걸 절로 쏘니 카사스 가니 아우레라 이게 말이 되는 바다니까 내 시간은 아우레라 맑고 나 여전히 펑시다 과연 한가고 в같은homme 붕괴 아 구울 얘가 너무 못써 구울 너무 못써 구울 되게 못써 안 되겠지? 나한테 안 오겠지? 여기는 뭐 없는데 연우? 아 테이킥 까지 뒤집게 지붕었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잘못 찍었어요 응 으 흐음 아쉽지 않은 게임이네 이거 기네 게임 아쉽지 않은 게임 그리고 자산적이 계속 남겨주세요 아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니 태미 수호천사가 없어졌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니 수호천사가 없잖아 아 어떡하니 수호천사가 없어졌는데 아니 태미 왜 반대로 빠지는 거야 아니 누가 봐도 이거 뒤에 꼈는데 왜 이 게임 엄청 날아가니 개막했다 이거 어떡하냐 아 신성놈 발동됐다 아 아 이거 카사도 위치 잘못했다 얘 잘못했어 오 걸렸다 방호를 죽었다 얘 이거 얘 북 못 쓰면은 질텐데 이거 진거 같은데? 졌지? 아 이거 초바스가 저기에 빠져가지고 아 야 이 게임 아직 모르겠는데 아니 이걸 역캐리를 한다고? 가인을 뺀다고? 아 까다롭네 아 아 또 진거 같은데? 아 이거 게임이 망했다 얘가 갑자기 아 게임이 망했어 아 아 질거 같은데 게임 아 이케 엠 엠 엠 엠 엠 akhir 아 죽었어요. 걸렸어요. 결국에 진흥그림인가요? 초가수 만들고나서 게임이 망했다. 만들고나서 게임이 망했어. 아 초가수 수호천사 날라가고나서 게임이 망했다. 그냥 두마리 할걸. 아 나 나루 안집었냐. 아 나루 잠궜어야 했는데. 아 연혼집을거야. 그게 맞아. 아 이걸 진다고? 야 이거 잡을 수 있냐. 되냐 이거? 되나? 끝났나? 아 나이스. 좋아. 와 이거 집은 조금 억울했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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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